이번 이야기는 제가 스트링 머신을 판매하면서 동봉되어서 챙겨져 나가는 공구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약간은 조삼모사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챙겨드리고 구성해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찍는 거예요. 거기 스트링 머신이 우리가 보면 공용에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 90%는 다 테니스 전문적으로 테니스만 하시고 또는 배드민턴 전문적으로 배드민턴 하시는 그런 동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그 영역을 나눠가지고 저도 테니스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고 테니스를 배우기도 하고 또 스트링 작업을 계속 이렇게 샵에서 오프라인으로 작업하면서 우리 회원들 또 기필코 스트링 머신을 구입하시는 유저들에게 필요한 노하우를 그리고 기필코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스트링 머신이 이렇게 가진 단점에 어떻게 극복을 더 할 수 있을지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회원님이 전화를 해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기분 좋게 사시고 너무 만족하셨는데 다른 특정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기필코님 그 브랜드와 기필코님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도 하다. 기필코님께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는데 뭐가 더 좋은지 자기한테 좀 설득해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상황도 있었어요. 물론 할 말은 많지만 그게 자칫 제가 항상 우리 사람도 너무나 이렇게 강조하는 게 남 브랜드 욕하거나 절대 다른 브랜드에서 비교해가면서 뭔가를 주장하면서 장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냥 구입하시고 싶은 브랜드가 구입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기필코 머신을 구입하셨는데 본인 선택에 되게 만족하시는 그런 계속 피드백들이 오고 있죠. 스트링 머신 가격을 책정할 때 여러분 그냥 제가 단순히 다른 브랜드 또는 혹은 다른 스트링 머신에 비해서 많이 팔려고만 생각했다면 가격을 많이 낮추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제 저녁에도 9시 넘었나? 이제 막 집에 들어가서 씻고 소파에 앉으니까 이제 우리 카페 구입 회원님이 전화를 해 오시더라고요. 전 말씀드렸잖아요. 다 저장한다고. 반갑게 전화 받고 조립하는데 뭐가 어떻다 어떻다. 그리고 남자 텐션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그러면 시원하게 그냥 통화하고 아 막 뛰놀고 시끄럽고 아 뛰노는 건 아니구나. 시끄럽게 카고 TV 소리 들려도 그냥 되게 편안하게 어차피 내 머신을 샀다는 그런 연대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이렇게 불쾌 안하고 상담을 잘 해드리고 있어요. 회원님들도 만족하시고 판매를 할 때는 그런 사후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트리밍 머신은 여러분들을 구입하시면서 짧게는 10년, 나는 이거 한 20년 쓰고 싶어 다 이런 마음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필코님 교통사고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어떻게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자기 스트리밍 머신 쓰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계속 이 사업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스트리밍 머신에 관련된 AS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너 없으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갖고 죄에 죽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판매할 때 마냥 싸게 팔 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짜잔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너가 한 번 보내? 그럼 내가 수리해서 돈도 안 받고 내가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쿨하게. 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안고 이걸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가격 책정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 계속 귀찮게 나한테 전화할 소리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구성품에 있는데 약간은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어떤 고민을 이야기했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비싸 보이는 이유가 제가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 다른 그런 브랜드들이나 다른 비슷해 보이는 머신들이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낮춰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뭐 하니바람이나 힌둥이 형님이나 이런 또 우리 카페에 아주 지성현이자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분들은 야 저거들이 그거 뭐 몇만 원 그거 안 낮추면 어떻게 나하고 경쟁이 되겠냐 몇만 원 차이 나면 사람들 다 너한테 산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대개 저보다 더 자신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음 그 차이를 들여다보면요 저는 스트링 머싱 판매하는 사람 중에서 저만큼 스트링 잘해서 전국에서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택배로 이렇게 거래하고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계속 전수해 주잖아요. 그냥 자기 출자입니다. 출자입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거나 뭐 소문이 났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하나의 그런 노하우를 안내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스트링 머신을 제작해와서 판매하는 사람 중에선 저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자기 머신을 사용하면서 장사하고 스트링 작업을 제공하는 사람 또한 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AS까지 다 하고 개발자 입장이니까 그런 기준에서 테니스 이 스트링 머신에서는 이 공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빼고 이 공구를 당연히 포함시켜서 그게 이제 스타팅 클램프죠. 따로 사면 4만원에서 5만원씩 들죠. 또 테니스 전용으로 제가 따로 공장에서 공수해 와가지고 당연히 이건 없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제가 나가기 전에 이걸 포함시키는 거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 클램프가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뭐 줄 잡을 때 좀 이어서 당길 때 이럴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에서는 이런 틀리 같은 마우스피스죠. 어떻게 보면 우리 복싱할 때 이빨 상하면 안 되니까 마우스피스 끼듯이 똑같아요. 배드민턴 라켓이 약하거든요. 매보면 움직이는 것도 움직임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팅 빼고 이런 걸 추가한다든지 제가 생각한 그런 구성에서 꼭 필요하고 미니멈으로 딱 구성해서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얹을 수는 없잖아요. 회원님들이 때때로 구입하시면서 사장님 뭐 더 추가로 더 필요한 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튜닝 공구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만 다 사면 한 40-50만원 할 거예요. 다 좋죠. 사용해보면. 근데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제 튜닝 상품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놀라실 텐데 순전 공구로 다 되는데 그것보다도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그냥 OEM 타이어인데 이거는 뭐 더 좋은 타이어입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사용해보시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사용해보시면 속도가 더 빠르다든가 효율이 더 빠르다든가 확실히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제가 판매하면서 구입하시는 회원님들의 어떤 재정상태라든지 투자 가치에 대한 마인드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원님 가장 있어야 될 것만 우선 고생해서 사용해보시고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나중에 필요가치가 더 있으시거나 사람 성격만 다르거든요. 저는 이걸로도 충분해요. 차 순종 상태로 계속 타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순종으로 다 교환하는 사람 그런 성격인 사람은 그 있는 공구로도 너무 즐겁게 충분하게 만족하시면서 쓰시는 거고 뭘 해도 조금 더 좋은 거 패드도 하드론 패드 넣고 타이어도 그러면 이거 좀 더 좋은 거 조금 조금씩 차를 꾸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후에 택배비고 사면 저는 그게 아깝게 생각되겠어요. 한 번 한 번 사는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스트링이라든지 커트 주문하시거나 다른 용품 주문하실 때 그렇게 끼워서 같이 주문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판매자 입장에서 회원님들을 덜 속이는 것 같았어요. 웃기죠. 더 꼬셔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선 스트링머신 하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끝. 내 욕심은. 나머지 스트링 공구는 이 사람이 진짜 필요가치를 느껴갖고 이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을 때 그때 저를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성에 기본적으로 스타팅 같은 게 이렇게 이걸 빼면 한 3, 4만 원이 빠지겠죠. 구성에서. 그럼 지금 현재 72만 원 받던 테니스, 추영머신 이런 게 이제 68만 원, 69만 원 정도 내려오겠죠. 근데 그렇게 해놔 놓고 여러분들 쓰다 보면 전화 오거든요. 사장님 이거 스타팅 클램프 하나 사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이 돈을 또 생제비로 받고 여기에 택배비 받아갖고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 안 맞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 양심에. 판매자 양심에. 그래가지고 이런 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시킨 가격이 이제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조삼모사처럼 제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브랜드 머신을 샀는 사람들이 저한테서 이걸 사러 또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한꺼번에 살 때 바로 하거나 근데 이거를 알고 추천해주고 아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사실 때 이거 사시면 좀 좋은데요. 이렇게 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판매자 중에서 그럼 자기가 줄을 계속 땡겨보고 해당 머신의 단점이라든지 있으면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완벽하거나 자기가 줄을 계속 작업해본 그런 아주 숙련된 노하우여야지만 그렇게 추천해주거나 또는 이 사람이 물어오거나 자기가 더 필요한 거 있을까요? 자기는 뭐 어느 정도 매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을 때 추천해 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해서 파는 거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제가 막 저도 옵션이 있긴 있지만 안 해도 되는 옵션을 이렇게 올려놓고 판매하는 거지 꼭 필요한 것들을 구성해서 빼서 또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왜냐하면 그 박스를 뜯어 갖고 이 구성을 다시 바꾸려면 다 끄집어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팅도 다 바꾸고 그렇게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진짜 인정해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더 잘하니까 손길 한번 더 닦고 기름이라도 한번 더 칠해 주고 세팅점이라도 조금 더 조정해서 그런 걸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도 그냥 기필 꽂고 사는 게 속 편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생이 곧 저를 증명한 거라 생각해서 계속 하는 거고 그냥 공구통에 그냥 툭 밀어놓고 그리고 이 보고 필요한 쓰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 테니스 하는 사람이 배드민턴 플라잉 컴퓨터 왜 필요해? 맞잖아요. 고정 클랩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차라리 이런 스타팅을 하도 챙겨주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판매하는 그런 차량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제 여보 나도 그러면 이런 걸 빼고 구성해서 없는 이런 거는 따로 제가 공장을 이렇게 계약해서 100개씩 200개씩 단위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넣어드린 거거든요. 이런 걸 빼고 가격을 좀 더 낮추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더 구매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잠들 때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생각은 이렇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고객들이 여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그런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구입하실 거니까 그렇게 사람을 조사모사처럼 속이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신경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요. 장사하면서 돈을 안 남기는 게 거짓말을 안 하는 거고 그렇진 않잖아요. 저는 유지하고 운영하고 또는 이런 마진을 남기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정직하고 싶고 조금 더 솔직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구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하시면 모르잖아요. 이게 필요한가? 저게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때로는 사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송곳 추가로 사고 싶다 하면 기본 송곳이 두 개나 간다. 또는 하나가 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죠.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책정된 가격이 지금 가격이고 여기서 또 제가 변화를 자주 시킨다는 거는 너무 가벼운 처사하고 이래갖고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고객들한테 고객들이 잘 몰라줄까 봐 나는 이런 마음에 이런 걸 기본적으로 넣어서 파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더 비싸 보이면 어쩌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당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내가 사업을 이어간다는 게 되게 미안한 감정도 들 만큼 책임감도 많이 들고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